라스 야비킹님 안녕하세요 135승에 디바인 라스로 가능해? 헐 괴물이신가봐요 시작 간보는 기술은 초스카이로 결정했었어요 헌팅 호크 에이앙 에이앙 앉으세요 안 앉으시네요 왜 안 앉으시는거죠 도대체 와 나도 라스 잘하고싶다 라스는 잘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스카 아니야 갈피고 에이앙 꽝 꽝 꽝 푸싱 에이앙 에이앙 그렇죠 그 타임이 되면 누구나 쓰고 싶어지죠 호소텔을 슈돌 흘렸는데 왜 안 흘려짐 저거 밑으로 내리는거 아 밑으로 내리면 풀려야지 아니었나 아니었나 카운터 카운터 호소텔 더블 펄스 우와 우와 약간 옛날 느낌 식스 버전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시는 그런 라스 유저분이시네요 슈돌 바스 카운터 포스리가 확정 원투 미들 플래싱으로 메모리 원투 풀 하단 밟구요 풀 하단 톡 밤 카운터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거 메코루야가 잘하는거 패시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안 놀아주시려나보네요 나는 친구가 없어 너도 없다고 말해줘 안 놀아주시려나보네요 프렌즈 맥쿠라이님꺼 찍은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아마 빨간색 팜팔티에다가 머리는 지금 묶고 있고 아마 뿔 태웠나를 쓰고 있을거에요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알려드린 프로파일이 맞다면은 저일겁니다 네네네 맥쿠라이 일거에요 야비킹님 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안경을 썼구요 키가 크지만은 카메라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겁니다 말랐구요 어 머리가 엄청 기나게 깁니다 남자치고는 어 그리고 못생겼어요 그게 포인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단 슈돌 원투 미들 빰 원투 아 그분은 일본의 프로게이머이신 유우님이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는 Okay 피자는 도착 쯤 워 넌 못 지나간다! 또 아니고 뭐예요 이게 카운터? 톡 사망 음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은 일본 유우 선수예요 프로게이머이시죠? 카운터 에이앙 화랑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실 거예요 뭐예요? 어? 막았는데? 캡터스 우와아 음 역시 벽맵에서 만나길 바라셨던 것 같네요 음 라스 벽 없으면 진짜 고생 많이 하죠 화랑보다 더 고생합니다 슬프게도 말이에요 음 그분은 프로게이머 셔가지고 네임드세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양잡 안되고요 포스리 원투 하단 로하 불폭풍 일타 꽝 원투 시흥 시흥 무엇 빰 빰 빰 펴 와장창 허슥 안나가죠 원투 양잡 잘 풀었고요 웬일이래 웬일이래 하단 슈돌 원투 에어레이드 실패 괜찮아요 아 죽었네 사망 원 라운드 투 파이트 원 포스리 원투 캡터스 좋아요 이런 포스리 행신 웬일투 캐릭터로 삼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망했다 아직 살았을 것 같네요 죽었네 더블 펄스 와 뒷무릎으로 이지 걸고 계시네요 대박 빰 빰빰 와장창 사망 잘하셔 승단 직전에서 이렇게 괴물을 만나면 어쩌라는 거야 나도 좀 괴물하자 괴물 한 번씩 그렇게 괴물해도 되잖아 역승단 떴죠 니게바아나이 아키야메루 밟고 왼커키 좋죠 빵 밟고 카운터 밟기로 마무리 약간 역가다처럼 됐죠 대쉬가 워낙 깊게 돼서 그렇습니다 하단 투 원잽 원투 하단 플라 하단 톡톡 슈 돌 아니 갑자기 저걸 보고 띄우시면 어떡해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제가 암 제가 봤음 헐? 대박 에어레이드 3타 로하 풀 원투 실패 잘 하신다 어떻게든 이번만 저지하면 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로하 풀 꽝 원투 풀 톡톡 에이앙 에이앙 이 확정 에이앙 이 확정 굿바이 한판만 저지해보자 매크로야 못나나 제발 양잡기도 있답니다 짜잔 에이앙 에어레이디 이타 슈 돌 에어레이디 이 타 콕 캄캄 카운터 유도 잘했죠 좌스카 실패 원투 미드 플래싱, 샤프, 에어레이드, 이스타, 발목으로 메모리, 굿파잇! 어떻게든 일단 저지했네요. 다행. 원투, 왼플, 엘켄, 엘켄하면 애양이 확정이에요? 네, 확정입니다. 근데 스텝인 사이드킥이라고 해서 앞으로 왼발 하신 다음에 빠르게 중립, 왼발 한 번 더 하시면 딱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스텝인 사이드킥이라는 게 나가는데 그게 더 좋아요. 난이도도 더 쉽고요. 데미지도 더 셉니다. 1이지만. 미들미들이라는 기술인데 그게 히트가 될 시에는 확정입니다. 발목 투 안되고요. 원투 시흥 약간 옛날 느낌 난다. 식스, 비알. 비알 때 라스 느낌. 더블 펄스, 깨차기. 발동이 똑같네? 마상국 활동을 맞은지 아시는 분. 방금 왜? 안 맞았지? 이제 안 일어나실 거죠? 알고 있죠? 하단 카운터 좋았고요. 로하 투, 빰빰, 슈, 돌. 노우, 푸싱, 원투, 푸, 빰, 대박. 죽었나요? 빰빰, 와장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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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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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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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그게 막히고 나면 마이너스 14라서 특히 얘한테는 뜹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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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헐, 원잽을 왜 피해? 에스톰이 미친 게임, 아니 게임 아니었죠. 깜빡함. 빰빰, 와장차임. 하단. 로하 투, 빰빰빰, 카운터 좋았고요. 아쉽다. 에어레이드 3타. 웬플라 확정이었네요. 다행이죠. 빠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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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이번엔 앉으세요. 굿바이. 말을 잘 들으셨으니까 드리는 상. 치명상! 퍽퍽퍽퍽퍽. 샤프. 하단, 하단, 하단. 중단, 상단. 슈돌 깔고요. 나이스. 실패. 딜캔은 실패했지만 괜찮아요. 나이스. 꽝. 빰빰. 안되네. 양잡기. 안되네. 포스 리플. 벽으로 일단 탈출. 하는게 먼저. 포플. 로하 투. 슈돌. 에어레이드. 이타. 톡. 빰. 꽝. 카운터였죠? 원투. 풀찍기. 혹은 캑타스 빼고. 원투. 유일. 아 네. 그것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껏 쓸 필요 없어요. 원투 압박을 하는 상대가 짠손으로 개긴다. 그러면은 원투까지만 쓰시고 플라 잡지 마신 상태에서 반씩에 횡신하신 다음에 왼플라나 초스카이로 캐치하시는 플레이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다리를 들면 들수록 좀 불리한 그런건 있어요. 포밍기. 원잽. 에이앙. 실패. 노우. 헐. 빰. 아프죠? 빰. 나이스. 잘 막았구요. 하단. 로하. 풀. 꽝. 슈. 돌. 에어레이드. 이타. 톡. 슈. 돌. 에어레이드. 이타. 축구정한 다음에 양잡기. 굿바이. 아직. 굿바이. 제우스. 나오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플레이 해야됩니다. 원투. 풀. 빰빰. 나이스. 후소테만 노렸다. 보고 쓰는건 아니었지만. 나이스. 슈퍼플레이 좋았죠. 압투포 확정. 왼잡기. 아니야.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왜 다른 캐릭이 콤보 쓰면 졸렬해 보이냐구요? 그러게요. 졸렬. 불편. 그 자체. 나이스. 방금 저게. 옛날 패턴이에요. 로하 투. 빰빰 밟구요. 빰빰. 안되구. 압투포 확정. 양잡기로. 양잡기로. 굿바이. 날먹. 잘했네요. 짝짝짝짝짝짝짝짝.